네. 이번에 풀어놓은 문제는 2019년 10월 학평 가형 2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문제는 뭐예요? 7H3의 값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죠. 우리 이제 중복 조합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.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틀리지는 않겠죠. 우리 뭡니까? NHR이죠. NHR을 계산하면 뭐다? N PLUS R MINUS 1CR이 되겠다. 되겠죠. 따라서 우리 마찬가지 이제 7H3은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7H3은 7 더하기 3 빼기 1 C3이 되겠죠.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? 9C3이 되겠죠. 자 우리 9C3은 뭐예요? 결국에는 계산하는 방법은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얼마로 나눠라?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라. 9P3을 3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. 따라서 계산하면은 요거 요거 3 그리고 요렇게가 4가 되겠다. 따라서 12 곱하기 7이다. 얼마? 84가 되겠죠. 됐죠. 그래서 우리 7H3에 만족하는 값은 얼마다? 84다.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